월달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시추 탐사를 오랫동안 담당해 왔던 호주 회사가 7월달 정도 지난해 7월달에 더 이상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철수한 것이 2024년 1월이라고 합니다. 1월에 여러분들 철수하게 되고 그다음에 대한석유공사의 설명에 따르게 되면 4개 업체의 경쟁을 통해서 컨설팅 회사로 액트지호사를 선택한 것이 2월이고 2월부터 시작해서 2, 3, 4, 5월에 여러분들 액트지호사가 프로젝트를 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해산이 된 모양입니다. 한 3개월 작업에 70여 원 정도의 컨설팅비를 지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것은 전날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국정브리핑을 처음 시작하니까 이제 건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냥 가서 한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5월달에 보고받은 그런 내용을 지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그렇게 터뜨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5월 중하순에 보고를 받았고 그 이전에 2월부터 4월 사이에 액트지호사가 전문가들을 협의를 통해 가지고 대량으로 이렇게 가스가 여러분들 들어있을 수가 있다. 그 내용을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신 겁니다.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숙성을 시키고 대통령이 이렇게 완전히 처음부터 나서지 않았으면 모양이 좋았겠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 상황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첫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폭로성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액트지호의 고문이 한국에 급히 들어와 가지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해겐을 이제 가진 거죠. 해겐을 가졌는데 여기 좀 특이한 것은 해겐을 보시게 되면 해겐은 해겐이라고 치고 가스공사뿐만 아니고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폭락을 한 거거든요. 자본시장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해겐을 보고 이런 폭등을 하고 기자 해겐을 보고 폭락을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하게 되면 당연히 저는 의심하는데 저게 무슨 한 건을 할 모양이다 이렇게 의심하는데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막 관련주를 사 가지고 그냥 폭등하는 것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폭락을 왜 했냐 이걸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폭락을 가능성 좀 낮게 본 겁니다. 기대를 가졌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이렇게 중첩이 돼야 가스가 여러분들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보시게 되면 세 가지 가운데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탄화수소가 여러분들 발견이 돼야 되는데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다는 사실을 지질 분석에 찾지 못한 점은 리스크 요인이다. 진흙도 있고 뭐도 있고 그거는 다 있는데 가스 여러분들 매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 여기 보시게 되면 가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다는 사실을 지질 분석에 찾지 못했다는 점이 리스크고 따라 시추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전부 엄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남은 방법은 시추다. 그럼 구멍 하나를 뚫는 데 5천억인데 그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은 아주 민감한 거죠.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는 정거물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다 주식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피지 않습니까 피 피와 같은 건데 전부가 다 하안가를 치버린 겁니다. 기자회견 직후에 다른 동해 심해 석유 가스페마주를름도 전부가 다 내림세를 보였고 관련된 관관업체들도 전부 다 내림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든 간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은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나오네요. 이제 석유가 나 이렇게 가스가 있으려면은 좁은 대륙붕 안에 모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진흙이 있어야 되는데 진흙은 아마 석유나 가스를 가둬주는 역할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 두 가지는 확인된 바가 있는데 매장량을 확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요인인 탄화수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실패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5천억짜리 시추봉을 시추를 하는 것이다. 그걸 한 5개 정도 그러면 5, 25, 2조 5천억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본시장이 정확하게 이렇게 보이는 회의적으로 본 겁니다. 자본시장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돈이 5천억이 엄청나게 큰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쓰려면은 좀 더 확신이 있어야 될 거에요. 물론 100% 확신은 줄 수가 없죠. 이런 광물 개발 사업에 그렇게 확신을 가진 투자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과정을 통해 가지고 대한석유공사 측의 추가 설명은 가치가 있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당 측에서는 이걸 정치적으로 계속 공세를 취하겠지만 저는 대한석유공사의 추가 설명은 경향일보하고 시사인이 발표했던 호주 자원개발회사의 사업보고성에 나온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영일만 일대의 유전개발을 포기했다 그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점은 맹확하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개 여러분들 이런 사안이 터지게 되면은 부정적인 내용들은 계속 증폭되고 긍정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덮이는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다 봐야 되는데 대한석유공사의 추가 설명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호주업체가 철수했느냐 대한석유공사의 추가 설명은 호주업체가 대륙붕에 대한 거의 마지막 단계가 3D 촬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는데 3D 촬영을 해서 다 자료가 완비가 됐는데 그것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망 그런 광고를 선택하는 그런 단계에서 세계적인 그런 자원업체인 BHP와 합병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BHP가 영일만 일대의 광고뿐만 아니고 세계의 다른 광고에 기존의 호주업체가 해오던 사업들을 다 사업 구조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 내용은 분명하게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를 보도한 경향일부하고 시사인이 미처 보지 못한 내용을 그렇게 이렇게 대한석유공사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이 건과 관련된 룸은 아닌 게 증폭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시위적절하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연합뉴스가 제공한 건데 작년 1월 달에 동해 강구에 철수한 우드사이드 호주업체입니다. 한 달 뒤에 뛰어든 액터지오 컨설팅 업체죠.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와 BHP가 합병으로 되면 철수가 된 거지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철수를 한 것이 아니다. BHP가 우드사이드를 합병하면서 우드사이드가 해오던 기존의 사업들 가운데서 본인들이 필요할 때 사업성이 좀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은 다 구조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 자료를 포함해서 울령분지 전체에 3D 촬영 자료를 전부 다 액터지오에 넘겨서 분석을 의뢰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해명을 해야 그다음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 석유공사는 호주업체인 우드사이드 측이 동해 강구에 대한 대규모 3D 분석을 한 이후에 제대로 된 분석평가를 하지 못한 채 호주 자원개발기업인 BHP가 세계적인 어마어마하게 큰 구리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많은 그런 광구를 갖고 있는 BHP와 합병이 되면서 철수한 거기 때문에 이 동해 강구에 대한 경제성 미흡 때문에 철수한 게 아니다 이야기죠. 여기 분명하게 이제 제가 짚는 겁니다. 우드사이가 액터지오에 앞서 동해 강구를 탐사하기는 했지만 경제성과 장례성이 없어 손을 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 석유공사 측에서는 이거를 더 정밀하게 평가 분석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2021년 12월 말까지 우드사이다가 3D 촬영을 진행했고 2022년 1월부터 자료해석에 들어갔다는 게 석유공사의 설명인데 그런데 이제 2022년 3월 달에 돌연 해당 광구의 철수 이사를 석유공사 측에 통보했고 그다음에 7월 달에 석유공사의 공식 철수 이사를 밝혔고 2023년 또 1월 달에 완전히 동해 강구에 철수했고 2023년 또 2월 달에 업체를 선정했고 그 업체가 2023년 또 5월에 대한 석유공사에 리포트를 보냈고 얼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 석유공사 측의 설명은 가장 중요한 유망 부조화 단계까지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우드사이다 측의 여러분들 자체의 이유로 이 사업에 손을 뗀 것이지 경제성이 없어 손을 뗀 것은 아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22년 6월 우드사이다와 BHP 합병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기존 글로벌 해양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건 충분하게 합병이 되고 나면 합병당하는 측이 구조조정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인력뿐만 아니고 기존의 사업에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날 브리핑에서 대규모 3D 탐사를 마쳐놓고 충분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인데 그 배경은 양사 BHP와 우드사이다가 합병하면서 사업 조정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그래서 일부 국내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우드사이다가 유망구조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해 장례성이 없다는 결론을 철수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굉장히 시위적절하게 대한석유공사가 제대로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이제 미흡한 것은 뭔가 하니까 그러면 2월에 컨설팅 업체를 여러분들 선택했다고 하는데 국민들만 나무랄 게 아니고 워낙 대한민국에 사기가 많은 나라니까 이제 나라가 하는 일도 다 사기꾼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대한석유공사 측에서 뭘 인지해야 되는 거 하니까 국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럼 왜 1인 기업하고 비슷한 액터 지호사에게 컨설팅이 넘어갔는지 그 부분이 그리고 왜 그렇게 그 얘기 넘어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추가 설명이 있어야 완전히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여러분 한 번 정리하게 되면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대한석유공사 측이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배경 합병 그리고 철수한 시점 그리고 그때까지 3D 촬영을 통해서 광고를 다 마쳤지만 충분한 경제성 평가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유망 광고에 대한 구조화 작업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 철수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액터 지호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액터 지호사를 어떤 과정에서 투명하게 선택했는지 진짜 레퓨테이션이 있는지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예년에 평균 3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던 그 업체가 한 해에 대한석유공사의 여러분들 끈을 수조해 가지고 500만 불 정도의 매출을 올렸으면 한 150배 정도의 매출이 뛴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드사이드 측이 퇴각한 이유에 대해서 대한석유공사 측이 아주 제대로 답변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업체를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그게 나와요.